아아 1,2,3,1,2,3,1,2,3,1,2,3,1,2,3,1,2,3 시작! 시작합니다 보더랜드2 이어서 가죠 일단 이 화면에 시작을 했는데 왜 이 화면에 시작을 했냐면요 저번에 길이 막혔잖아요 막힌 부분이 메인캐스트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 그래요 여기 지금 못 가는 거고 저기는 메인킬 깨야 가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캐릭터 하러 가야겠네요 극혐이네요 자 강산 전부 내꺼는 하자 강산 전부 내꺼 저기 메인캐리를 깨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나 어제 찾은 건 뭔 고생이야 이거는 어 일단 여기 다시 오게 될 줄 몰랐네 이사 갔는데도 가볼까? 이번에 광부를 처치하고 이리듐 강산을 조사해라 이리듐 강산을 조사하면은 이리듐 줄라나? 가자 좋아 14밖에 안줘 이제? 아 너무 짜다 근데 보도래는 진짜 재밌다 재밌기는 원래 게임을 약간 하기 싫은 날에는 재밌는 게임을 봐도 재미가 없는데 해도 이거는 그냥 키면은 할만하네 재밌네 흐흐흐흠 스타크래프트 캠페인을 좀 일찍 땡겨서 해야겠다 이제 가을 가을 세일할 때 새로 게임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임도 좀 빨리 끝내고 비교적이면 오늘 약간 길게 할 생각입니다 체력이 닿는 데까지 멀어요? 이 점이죠? 아이고 좋은 총 좀 안주나? 계속 총이 바뀌고 있긴 한데 아유 이네들이 제일.. 제일 싫어 뭐야 어 버처? 흐흐흐흐 저고 또 오셨네 뻥 저기네 아 자꾸 자동 F5폰 눌러서 세이브하게 된다 세이브가 안 되는데 이 게임은 그렇게 함이죠? 어디 여기 세이브하고 자동으로 세이브 되고 물 좀 한 모금 마실게요 좀 게임하다가 물 마시는 거 자꾸 까먹어서 물만 제때 마셔도 뭐가 풀리가 없는데 나 보고 말았다 보고 말았다! 누구야 쟤 쟤 쟤 화났어 쟤 화났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지금 개꿀이죠 아이고 참 열심히 싸우려 두고요 달랑달랑 버리는 어이구 강하시다 역시 역시 포탑님 강하시 예 몬총이야 잠깐 몬총이야 부대기총이야 어휴 데밋이 28에 명중돼서 88에 명중돼서 뭐야 어디갔어 아 자자자 어휴 여기 계시네 다 잡았어? 뭐했다고? 난 잡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뭐 이렇게 악해 약해 좋아요 슬러그를 이용해서 슬래그를 이용해서 처치하기 저런 캐스트 안 끼겠습니다 선택 캐스트 안 끼겠어요 어차피 포탑이 잡을거기 때문에 막혀있네 몰랐잖아 이씨 아이고 에이 설마 그치 보내 줘야지 내가 갓겜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나를 거기다 쳐박아두면 어떡해 됐다 됐다 겸치는 지똥만큼 주고 전투력은 높고 절로 가야되네 돌아서 가야되네 하나 가서 어휴 일로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구요 저 위로 가는거야? 아 아 그렇구나 어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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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포탑은 고정이네 레벨 낮아서 겸치 안주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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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00?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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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이템 안주네 어 겸치 주는거 보니까 아이템 좋은것도 안나오긴 했을거 같은데 나 20 찍으면은 1500짜리의 실드 없거든요 필요합니다 들어가면 되나? 아 완료 보고야? 아 보고하라고 4 6 5 5 3,000달러를 제의한다 3,000달러를 제의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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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갈 수 있는거죠? 어휴 갈 수 있네 물에 빠지면 죽나? 야 설마 빠지지 마는데 어우 이제는 달지도 않아 오랜만에 만난다 꼬꼬마 데미지 200짜리 총이네 나홈 아 좋아요 2 이리듐 레벨 20 아 좋아요 뭐야 핵드 나중에 하고 자 실드를 뭐 이렇게 쓰레기 실드였어? 뭐 좋아 아 실드 스킬은 메탈스톰으로 이거 찍으면 다 찍을 수 있겠지? 최후의 저항 발동 중 술산 투척할 수 있습니다 술산 데미지 로켓업트 데미지와 증가합니다 데미지와 발사 속도가 증가합니다 구속성 총이 뭔 소리지 아아아아아아 속성 기술 없는거 괜찮네 저거 깡들이 있는거 세진다는거 아냐 깡들이 있는거 세진다는거 아냐 좋아요 이게 217인데 이게 250이야? 하 데미지가 다 200대야 이게 약한게 아니라 얘가 세서 그렇게 느낀거였구나 데미지 세네 쎄 자 문 폐쇄하기 가죠 갈 수 있게 만든 건가 길을 가보면 알겠지 관지지 뭐야 이리듬이야 고마워 포템을 싸우게 두고요 건너가야됩니다 아직 할게 많아요 어휴, 어휴, 어휴 어휴 간다 뺏뺏 문 안아치는데? 저기 있었어야 됐어? 난 닫고 나가라는 건 줄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너는 어떻게 돌파를 해보냐 거기를 또? 나도 들어갈래 너만 들어가고 아, 씨 아, 이러면 어떡해 나 당연히 닫고 나가라는 건 줄 알았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그런 거야?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난 당연히 닫고 도망가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빠지라는 줄 알았지 아휴 고 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맞는 것 봐 어휴, 어휴 센트릭 잡아주겠지? 아, 실드 너무 좋다 아콘이야 아콘 너 희진아, 베이비 뭐야 저 좋아요 건충 좋아 옛날에 던전앤파이터 초창기 때 학생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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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랑 크리스타를 키우기로 했는데 저는 기검사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키우려고 보니까 기검사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잖아요 건축이죠 안 쓰죠? 그래서 다 같이 멋있는 건어를 하자 우리 메카닉 런치 하나씩 키우자 야 그렇게 말하고 반 갈린 이후로 연락을 한 번 더 해본 적이 없지 아우 뭐하러 뭐하러 보낸 거야 나 던파가 언제 나온 게임이 잠깐만요 그때 학생 맞나? 누구 집에 모여서 얘기한 건 기억나는데 2005년 그럼 12년 전 게임이지? 맞았겠네 그런가? 12년 지금부터 5월 12일 1일 2일 3 아닌가? 문이 안 열려 뭐야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끝난 거야? 뭐하러 온 거야 나 여기? 어 뭐야 뭐야 아 타고 가라고? 이야 갓겜 역시 클라스가 있어 공고 폭파하기? 뭔 소리죠? 아 아 아 씻고 보내라고?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해 어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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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짓이야 졸라쌤 졸라쌤 뭐야 아이 가소롭구만 이거 뭐야 누가 지금 끝난거 아냐? 뭐 끝난거 아냐? 뭐 안 떠 막 아 떴다 아 돌아가는거야 돌아가자 가라면 가야지 총 좀 집어넣게 했지만 얼마나 좋아 총때문에 안보여서 너무 짜증나 굳이 총을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나? 뭐 D같은데 메고있다가 뛰면 안되나? 뭐 던파에서는 좀비 나오는데 이름이 뭐였죠? 전자이름이 거기만 가도 되게 높은거 아니었나? 기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업데이트에서 싹 다 없어졌다면서요 스읍 야 이 가족이었구나 이렇게 가족이 맞나? 누구야? 걔 아냐? 저기 마을에 있는 애? 모르겠다 뭐 시키지 않았나요? 뭘 찾아서 업그레이드 하라네? 아 나가는거야? 아 그럼 나 이제 나가죠 그 빠른 이동 시켜주는 고속 여깄네 고속이동 스케이전 저리로 갑시다 근데 뭔가 마크가 좀 이상하다 고속이동 스케이전 가도 되려나? 여기 고속이동 되던가? 그러고보니 이번 수능 일주일 미뤄졌다 그랬죠? 99년생 99년생인가? 수능 그거? 99년생에 되게 99년생이 인사에서 글을 썼더라구요 자기는 세월호 건으로 졸업여행 없어지고 뭐가 있어서도 뭐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에 수능 미뤄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재수 드럭이 없을 수가 있냐? 아우씨 고속 스케이전 여기서 타고 날아가는건데 여기 캐스트를 많이 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속 스케이전 어디있는거야? 아 여기가 아니네 저쪽이네 이걸 일로 가는거야? 따라서? 자 슉 슉 슉 뭐야 하나도 안 죽었어? 고독 스케이전 어딨어? 나 빨리 보내줘 고독 스케이전 어딨어? 아우 으아 아 아 너무 깔끔했어 근데 뭐냐 봐야 돼? 됐다 바닥에 던지니까 그냥 같이 죽네 괜찮은데 데미지 몇 들어가지? 그냥 이렇게 발밑에 던져야 되나? 아 장전 좀 해보고 네 발 있다면서 귀신같은 사격 좋았어요 여기는 여기는 아니 왜 막 고속스테이션이 없는 거야 있을만한 위치인데 도대체 왜 지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런건가? 위에는 없잖아요 지하에 있다는 거야? 가보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나가볼까? 나가볼까? 나가서 내려가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맵이 끝이라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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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 레벨 차이나서 안 보내준다 덤벼다 알피지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줍니다 으아 너 뭐하러 다 좋은데 던파가 대게 모바일로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콘 나오지 않았나? 지금 대게 이것저것 바뀌어서 얼마전 유튜브 영상 봤는데 플레이하는거 레벨이 높아지면 강한 스킬이 하나씩 풀리잖아요 몇 레벨이면 각성기 같은 것도 있고 스킬 하나로 세트 아이템 디아블로에서 스킬 쓰면 부가적인 효과 나오는 것처럼 그런걸로 스킬 하나를 강화시켜서 스킬 하나로 맵하나 막 끝내면 그러던데 컨트롤에서 싸우는 그런 게임 아니였나? 디아블로처럼 되고 있어 키리의 약속인가 그걸로 많이 욕먹었던 걸로 아는데 난 그때는 키리의 약속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야 근데 강화를 보호권을 해서 판다는게 진짜 그런 발상이 떠올랐다는게 정말 신기하다 코만도 발사속도 어 실드 어세신 어세신 코만도 수류탄 수류탄 왜이렇게 많아? 다 팝니다 실드 팔구요 팔구요 얼마야 지금 만원? 야 졸라 많아 돈 보내줘 이제 돌아갑니다 혹시 메인캐스트인가? 넘어간거가? 메인캐스트인가 메인캐스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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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주민들을 위해 치료제 구하세요 토큰 대장전 속도 실드 충전 속도 충전 아아 반동 감소 이렇게 하죠 하나하나 먼저 깨고 서브 먼저 깨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브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박사의 지시에서 파밍을 하라는 글이 써있던데 물음표 저거 뭐야 먼저 할게요 뭐야 이거 어디 있는거야 뭐죠 여기 아니야 우편 같은 거에 뭐 넣는 건가 어 진짜네 13레벨이야 이게 더 비싸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영웅 이 거주지구나 아 거주지구나 아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얘네는 문 닫고 있던 거야 내가 그 정도로 파괴했으면은 얘네 죽었을 것 같은데 뇌에 생긴 병으로 죽는다 우리한테 필요한 세 종류의 약을 구해다 주면은 보상을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은 머신 배터리가 나갔어요 시계탑 올라가서 배터리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버벅이네 아 돈좋아 전원공급장치 점프력이 뭔가 좋아진 것 같다 전원공급장치를 획득하라 저쪽이네요 신기하게 바로 옆이네 옆에 끝쪽 저번에 여기서 진짜 피터지게 썼었죠 그렇게 들어갔더니 심부름만 잔뜩 주고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지 아 근데 던파가 2000년도에 나온 게임이구나 90년도에 나온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 오래된 게임은 아니네 90년도에 나와서 온라인 하고 있는 게임이 바람의 나라밖에 없나 저는 온라인 게임은 진짜 수박 겉할기로만 했죠 잠깐만 맛만 보고 됐다 판매기 수리 판매기가 뭔데 이거? 아아 약이 없다는 게 이 뜻이었구나 치료제 구입해서 치료제 구입해서 이거 구입하면 돼? 뭐야 치료제를 구입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냐? 뭐 어쩌라고 아아 두번째 꾸러미를 찾아라 아 이번엔 또 끝까지 가야되네 편하게 하나 했더니 또 이걸 다 만원이면은 잭폿돌리다가 게임 끝나겠다 자 가죠 고맙습니다.